1. 미래세 증권 저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보고 놀라가지고 잠을 설쳤어요. 하루종일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잠은 잘 잤습니다. 잠은 아주 잘 잤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 미국 증시부터 먼저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오 지수가 3.12% 하락한 32,997포인트 S&P가 3.56% 하락한 4,146포인트 나스닥이 4.99% 하락한 12,31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그닥 뉴스가 없이 그 다음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사실은 파월 의장이 75BP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테이블에 올려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고려를 조금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단 75BP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란은행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들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상반기에 픽아웃을 하고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안정화되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영란은행에서는 상반기에 CPI 소비자 지수가 9% 그리고 하반기까지 10%를 찍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픽아웃 포인트를 상반기 아니라 하반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시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니냐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페드와치에서 6월달 75BP 확률을 분석을 한 게 FOMC 전에는 95% 예상을 했고요. 파월 의장 발언을 직후에는 7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종료하면서 다시 82%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75BP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그런데 75BP를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75BP에 대한 그게 올라가고 있네요. 결국은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11일 4월 소비자불가지수 발표인데 이게 처음에 기대대로 나오지가 않으면 결국은 칼을 빼둘 수밖에 얹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는 거고요. 상반기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리 조금 강하게 푸쉬를 해놓는 게 그러니까 50BP 3번이 됐든 75BP 다음 50BP가 됐든 강하게 해놓는 게 오히려 부담은 적을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하반기에 있을 어떤 미국 선거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폭생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영란은행에서 얘기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중국 공급망 이슈,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미가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분위기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국 봉쇄도 딱히 지금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맞물리면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어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연준 의원 6명이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제임스 블러드, 메리데일리 등등 해서 총 6명이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싸움 땅들이 블러드에 이제 주목하겠죠. 네, 제임스 블러드 형님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약간 이제 선구자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발언이 오늘 또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화요일날 워렌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탈 그리고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유니티와 로블록스가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에 월트 디즈니와 리비안 모터스 목요일에는 에어비앤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실적 외에도 크게 두 가지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장의 향방을 조금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픽하우스 조짐이 보이면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높은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당분간 더 확대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9일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 게 러시아에서는 확전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고 일축은 하고 있지만 얘네는 예전에도 우크라이나 자기들은 침공할 예정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중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 중이에요. 미션입니다. 이게 조금 틀린 게 공식적으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일종의 계엄령인데 그런 모든 국가적 자원이 군대로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떤 배급지라든지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사실은 간단한 몇 개 사단만으로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제압이 안 되니까 푸틴이 어떻게 행동이 나설지 예측은 안 되는데 서방 쪽에서는 전면정 선포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승전 선언하고 우리들의 승리다라고 하고 적당히 휴전을 하고 끝나는 게 사실 시장에선 가장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재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키워드가 전쟁하고 봉쇄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또 안 좋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악재가 정말 많은 시장입니다. 너무 많아요. 악재가 정말 많아요. 그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라도 저도 이제 한 15년 가까이 필드에서 이제 영업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정도로 이제 계속 뭐가 나오는 시장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큰 악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코로나 이슈라든지 단기간에 임팩트는 있었는데 이거는 전쟁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봉쇄가 나오고 코로나 뒤 다시 또 코로나 나오고 그러니까요. 정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 아마존이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슈가 있었나요 또? 사실은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마스터카드에서 4월 보고서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이제 실적을 봤더니 조금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 전년 대비 1.8% 하락이니까 큰 감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이라도 실적에서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 여지없이 주가락이 크게 나타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업체 쇼피파이라든지 이베이가 두 자릿수 대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있죠. 아마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종목 빵을 비롯한 빅테크 종목에서 제일 밸류에이션은 높은 업체입니다.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 자체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매년 급등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던 업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제 성장률에 도난 모습이 나와도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제 크게 하락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지금 많은 큰 폭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바이더디브로 보십니까 혹시 아니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전체 판매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 한국이고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상거래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미국은 아직도 퍼센트 비율이 오프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의 이제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 갈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더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 이 회사가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은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시간 조정을 거치다 보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아마존은 다른 빅테크 업체랑 달리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린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 테슬라도 어제 8%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연일 최근에 이제 급등과 급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트위터 관련해서 반독점 검토를 하겠다.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8% 이상의 하락을 끌어내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어떤 나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테슬라가 어떤 지표로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트위터 관련해서 인수 관련해서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인수 자금 중에서 71억 달러를 유치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자기 자본 2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니까 35% 정도를 확보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왕자인 알 왈리드가 가장 많은 19억 달러 그리고 오라클 창업주인 래리 앨리슨 전 회장이 이제 10억 달러 가상업체 업체인 바이낸스에서도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참고로 래리 앨리슨 회장은 그 일론 머스크 회장하고 굉장히 마약한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래리 앨리슨 회장하고 앨런 머스크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어느 영화인지 아시나요? 영화요?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이야 영화. 까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처음 들어봤네요. 아이언맨에 출연을 했는데요.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 2인데 정확히는. 아이언맨에 지금 래리 앨리슨과 앨런 머스크가 나왔다고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일론 머스크와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예 영화 찾아보시면. 남이 모르겠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래리 앨리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이름을 직접 얘기합니다. 오라클 회장인 래리 앨리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모델로만이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진짜 모델로. 근데 이제 그 원조로 불리는 게 이제 래리 앨리슨 회장이에요. 보면 이제 외모도 래리 앨리슨 회장이 상당히 이제 그 토니 스타크랑 좀 닮았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뭐 성향도 비슷하고 여담으로. 아 그 모나코. 모나코 갔을 때 맞아요. 맞죠? 모나코에서 그 자동차 경기 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 있었는데 저희가 기회를 다 놓쳤네요. 영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깐요. 저희 채팅창에는 매치그룹에서도 직원을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니까 도배를 하는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매치그룹에서 3%를 보고 있다 지금. 워낙 이제 알려진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오네요. 인기가 많네요. 자 애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또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애플이 5.57%나 하락을 했는데 중국 북경 봉쇄 가능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계속. 이게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지만 9월에 황제와 아시안게임도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좋지 않네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국가 중에서 한 번씩 이게 크게 확산이 안 됐던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성공적으로 어찌 보면 막고 있던 한국조차도 결국은 올해 초에 한 번 크게 유행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이걸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사실 의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은 한 번은 터질 일이다.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 그게 확산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사상자가 있고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저번에 저희 최파고님이 본인이 지금 가장 시장에 우려하는 부분을 중국 봉쇄라고 처음에 얘기를 좀 했어요. 한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반기까지 풀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아마 안 풀 겁니다. 무리한 연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나마 최선은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잘 버텨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한 노이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3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데 기존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게 불안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9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해결하고 뭔가 틀어야 할 법도 한데 지금 벌써 단정치였다는 건 하반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님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도 반등에 실패한 모습이었고. 올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보니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중국 ADR 종목들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루 걸러서 노이즈가 나오는 쪽인데요. 이번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예정 추가로 80여 개 회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요? 네. 기존 회사들에 더해서 추가된 종목이 대표적으로 징둥닷컴, 시노팩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징둥닷컴이 어제 6% 미호가 15% 비리비리가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비리비리 관련된 업체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 음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일단은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냐 예.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한은 이쪽에 대한 투심은 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전에 저희 3% 글로벌 라이브 나오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찐닉님이 나오셔서 중국 ADR이 유효총리가 좀 좋게 얘기했다. 규제 완화하는 그 스탠스로 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ADR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테크를 걸 거라는 것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계속 노이즈가 되어 있네요. 저희 3% TV 자주 보시면 이렇게 주마등처럼 또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호재들이 자꾸 맞춰야 되는 악재들이 자꾸 맞춰야 되는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힘든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또 화재 기업이죠. 옥시덴탈. 계속 좀 암울한 얘기를 해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난 이틀 동안 590만 주 약 3억 달러의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이 하락세가 더 가니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최파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워런 버핏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매도 국면이었던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무려 1분기 동안 415억 달러 약 52조 원의 주식을 크게 사들이면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산 종목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블리자드라든지 쉐브론. 쉐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면서 전체 버크셔 헬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9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기존에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애플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양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 금액은 분기별 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08년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워런 버핏은 입원을 상당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이 9.5%인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6억 달러를 추가 매입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더 사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주가가 올라서 못 샀다. 주가가 올랐다는 걸 불행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약간 반대로 얘기하죠. 그만큼 그의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분기에 이제 반등이 급하게 나왔다가 최근에 애플이 다시 1분기 가격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현재 아마 지금 다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분기에 이번에 올해 들어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주식을 크게 매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가 레벨 자체가 저렴해졌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이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버크셔 해설위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고요.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 아까 최파구님 말씀하신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에너지 기업을 산다는 것은 원유 자체가 어떤 가격 전가와 인플레이션 방어가 용이하다는 부분이고요. 워런 버핏도 기본적으로는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고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유가가 아주 급락을 한다면 이 회사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산 애플이라든지 쉐브론, HP도 매수를 했는데 HP도 특징이 최근에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고 주식 자사준 매입이라든지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매수로 들어갔었고요. 나스닥이 작년 고점 대비 25%가 넘게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3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크게. 우리는 그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보면 그때 당시에 안 샀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도 있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의 가장 충실한 이론,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하자. 이 논리는 어느 시대든지 불변이거든요. 좋은 기업을 우리가 싼 가격, 그냥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에 사야 되고 그냥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이것만 지켜도 기본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의 매수는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꼭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달부터 매수 1위가 보니까 SOXL, 반도체 3배짜리 ETF였고 2위가 TQQQ, 나스닥 3배짜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3배가 아니면 안 합니다. 사실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다 이런 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저는 굳이 투자금을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투자 금액 자체를 늘리는 게 합리적인 거지. 3배짜리는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산의 악화를 가져오거든요. 투자 금액을 높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데 버크셔조차도 현재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현금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설령 지금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별로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빠졌을 때 어떻게 배양을 할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일정량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기 방어주를 일정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 다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차분하게 투자하면 이 어려운 장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배수하여 장기 투자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